오빠 용산에 혼자 보러 갔다왔어? 누구랑 갔어? 아 인피니티 워 한 번 더 보고 가야되는데 어벤져스? 응 가만있어봐 진짜 재밌어 그러면 인피니티 워 보셨어요? 아니 저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스포 하지마요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안나요? 맨체스터에서 봐야지 하나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스포 금지에요? 하지마요? 어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하면 안될까요? 안된대 고소 안 돼 스포는 고소 수준 아니라 매장되지 인피니티 워는 저는 온갖 스포를 다 듣고 갔어요 근데도 진짜 재밌더라구요 안돼 안돼 오빠 용산에 혼자 보러 갔다왔어? 혼자가 아니었나봐 그러게 누구랑 갔어? 혼자 왔습니다 용산에 정확하게 오양준씨 어머어머어머어머 여기서 이 부정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누구냐! 임자 있으시다! 누구냐!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? 긍정하면 되는 거지. 아빠들 데이트 해야지.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 없지. 뭐라고? 지정한 타이밍이 너무 오래 그렇게 됐는데. 너무 슬퍼. 이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은 그 잊혀진 그 것처럼. 아무도 안 찾아주는. 아무도 안 찾아주는 것 같아. 또 왔어. 아니거든.